TAMMRI 수동 커피 그라인더는 커피의 최고를 끌어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정밀성, 일관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양조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아한 디자인, 견고한 구조, 뛰어난 분쇄 성능을 결합한 이수동 그라인더는 커피의 진지한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입니다. 우수한 커피를 위한 정밀 분쇄 TAMMRI 수동 커피 그라인더는 정밀 분쇄 기능으로 유명합니다. 고품질 스테일리스 스틸벌을 장착한 이 그라인더는 균일한 입자 크기를 보장하여 균일한 추출과 최적의 풍미에 필수적입니다. 인체공학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편안함과 사용 용이성은 수동 커피 그라인더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TAMMRI 수동 커피 그라인더는 편안한 손잡이가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여 분쇄가 간편합니다. 그라인더 본체는 내구성 있고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어 잡고 조작하기 쉽습니다. 장수를 위한 고품질 구조 내구성은 수동 커피 그라인더에 투자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TAMMRI 수동 커피 그라인더는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스테일리스 스틸버와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 바디를 포함한 고품질 소재로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현대적인 미학 TAMMRI 수동 커피 그라인더는 성능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련되고 현대적인 미학을 자랑합니다. 깔끔한 라인과 세련된 마감 처리가 돋보이는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으로 모든 주방이나 커피 스테이션에 스타일리시하게 어울립니다. 결론, TAMMRI 수동 커피 그라인더는 정밀성, 내구성,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커피의 효과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고품질 구조, 인체공학적 디자인, 일관된 분쇄 성능으로 커피 원두에서 최상의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품질 구조, 인체공학적 디자인, 일관된 분쇄 성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